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성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시스타구요 그럼 과연 오늘의 1위는 네 2번째 1위 슈퍼주니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슈퍼주니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